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함께하는 아침 산문감입니다. 요즘 독감이 기생을 부리고 있네요. 독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네요. 1월은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글은요. 늘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지켜주고 바라보며 서로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배려있는 사랑으로 그림자와 같은 우리이고 싶습니다.입니다. 아침 산문감 친구님들은 얼굴을 보는 만남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 얼굴 대신 이름을 보며 하루를 응원하는 아침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모습 그 이름 위에 얼굴을 비춰보시고요.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이기를 기원하며 응원할게요.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끌. 오늘은요. 아름다운 삶의 인연입니다. 삶의 기퉁이에서 우연이란 이름으로 만난 우리지만 이토록 애틋한 그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늘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지켜주고 바라보며 서로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배려있는 사랑으로 그림자와 같은 우리이고 싶습니다. 혹독한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처입은 영혼의 날개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 포근한 위안으로 고단한 삶의 여정 한가운데 아늑하고 편안한 우리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랑스러운 연인처럼 때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서로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의 사랑이고 싶습니다.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만 당신과의 만남은 내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기에 서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며 아름다운 삶의 인연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 오늘의 노래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 사람 그래된 내겐 내겐